야외 취침 아우, 찌끗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세 분 중에 야외 취침 더 강하게 하자 그런 분이 있는 거예요? 누가 그런 얘기라고? 그 사람이 누구예요? 너야? 여러분들이 팀워크를 위해서 오늘은 야외 취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불은 드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의 이불이 되어주세요 끌어납고 자고 추천합니다 좋은 하루 되겠는데 알게요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고 많으셨고요 들어가셔서 전 잘 준비할게요 아, 신났다 편안하게, 얼마 시험하면 돼? 네? 얼마 시험해? 아, 엄청 들어가면 되지 야외 취침 안 해? 야외 취침 안 해? 야외 취침 안 해 너무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, 야외에서? 어, 다음 주에 날라 아, 그리웠단 거예요 어, 내가? 신대치심이 불렀어 아, 진짜? 아, 근데 이거 다 켜놓고 자면 디겠다 하하하하 와, 깜짝 놀랄게 사는 거 누워서 여기 있음 깜짝 놀랄게 먼저 먹여 거야, 형 아, 나 먹으라고 아, 여기야 좋단 아, 진짜 피곤하구나 아, 진짜 피곤하구나 오늘 어떻게 자야 돼? 팀을 줘봐, 형 형 어떻게, 어떻게 하고 나갈 거예요? 어떻게 잘 때, 밖에서 잘 때 어떻게 잘 때 얼굴은 어떻게 해? 나 다른데 괜찮은데 얼굴은 어떻게 해? 얼굴? 그럼 내놓고 자, 이렇게? 어, 이렇게 해야 돼 약간 이렇게 아, 쉬워 아, 쉬워 아, 쉬워 아, 쉬워 끝이야 아, 아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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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들이 빨리 못 씻잖아요 뜨거워 오우 아우, 아우 화장실도 찍고 이긴거 음 와, 진짜로 이거, 와 진짜 아무것도 안ны 더 이상하고 춤 다하래 세 손 찍는 중 같으세요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. 내일 기상 미션은 휘근이 걸려있는 아 바로 찍어줘요? 기상폼이 나오면 마당으로 나와주시면 되는데요. 편히 주무시면 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고맙습니다. 차 너무 좋다. 여기는 진짜 독특하죠. 다음 주에는 우리가 회사질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너무 어렵게요. 처음이라서는 별의별 거 다 해먹는 것 같아요. 진짜. 감사합니다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가자! 그냥 추우고 있는 가운데 두지? 진짜? 진짜 그래? 이걸 들어가진다고? 이거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? 안 들어가? 야, 니네 처음 누워온 느낌이었대. 이렇게 그냥 입 돌아가진다고? 얼굴이 지금 소리가 내려가고 그렇지. 내일 주무세요, 다. 누구세요? 매력있네. 같이 하니까 가능합니다. 성공? 성공? 기절한 것 같은데? 집중력도 좋아. 아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